안녕하세요 디즌나미 입니다. 오늘은 여러가지 쿠키들을 준비해봤습니다. 음료는 아메리카노이고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양파들은 여러가지로 치킨이 고기를 준비했어요. 소금을 넣어요. 약간 양파. 고춧가루 탕후라기 탕후라기 다진 탕후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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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고춧가루 소콜릿 아름다운 손잡О 조합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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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미辣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면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진짜 맛있고 고급적이야 진짜 맛있어 고급적일 것 같은데 고급적일 것 같다 고급적일 것 같다 반죽을 마시기 고급적일 것 같다 고급적일 것 같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청국수도ãb고싶은 어묵트로 영양제십니다 청국수도 안 먹으면 좋아야해요 내용은 너무 좋아서 저렴한 소イnh 청국수도한테 안 먹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가끔 미끄러워 끝 초콜릿 espresso 오직 바라인 것처럼 이게 ? 틈에 옳지 이 중 하나는 너무 맛있어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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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요 아름다워드 게맛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니까요 까맛 요즘 까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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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álisis 담아 비쥬얼